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호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재현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대회를 위한 지구과학원 오즈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간 커리큘럼 소개에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레벨1 베이징 모의고사가 시작된 만큼 강좌 특징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 컨텐츠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 컨텐츠를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것들을 조금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 말씀 먼저 올리고 활용법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본격적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특징부터 소개해 드리면 자 이건 뭐 언제나 저희 모의고사에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손 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쓸데없이 괴롭히지 않아요 아시겠죠 좋아 자 레벨1 수준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15회차가 이 교재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교재가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완전 색상이 껍데기 겁나 이뻐요 참고로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이거는요 우리 필기노트에 있는 스티커 네 이 책이 제꺼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자 필기노트에 있는 스티커 여기저기 많이 붙이면서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시험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교재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 사이즈는 저희들 개념 교재와 같은 크기 물론 두께는 훨씬 더 얇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 회당 12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 개념과 암기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의 문제 12문제 됐습니까 음 근데 사실 레벨 1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이제 뭐 문제의 난이도를 저희들이 이제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복잡한 수준의 문제를 여기다가 넣어놓진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마냥 쉬운 문제만 들어있냐 문제를 쳐다보는 순간 답이 딱딱 찾아지는 것만 들어있냐 그렇진 않아요 아시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레벨 1 이거 뭐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천만의 말씀 여기는 모든 문제들을 제한된 시간에 풀어서 완벽하게 실수 없이 맞추는 거는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고요 어느 정도 기본 개념만 공부되면 된다가 아니라 거의 완벽한 수준의 개념학습이 되어야지만 그리고 완벽한 암교수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모든 문제들 맞추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문제 수준이 좀 기본 개념 확인형 문제로 출제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딱 그만큼만 알고 있을 때 문제풀이가 뭐 겨우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말 매끄럽게 편안하게 완벽하게 되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만큼이라면 우리들은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챙겨놓고 있을 때 채워놓고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1과 레벨 2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실수 줄이기 어 그런 거 있잖아 어 선생님 저 이번에 시험 봤는데 모르는 건 하나도 없었는데요 실수를 두 개나 했네요 어 저는 항상 실수를 꼭 하나씩 해서 만점을 못 받습니다 어 언제나 저는 실수를 하나씩 두 개씩 더해서 제가 원하는 등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케이 물론 이러한 본인의 어떤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사실 이 OT가 촬영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보다는 수능에 임박한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어떤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해요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본인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사실 실수를 줄이는 거는 이게 단기간 극복되진 않아요 어 어느 정도 문제풀 때 어떤 집중력 그리고 문제풀 때 습관 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장기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훈련을 해야지만 이 실수를 줄이는 과정이 극복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이 안에 수록된 건 아니에요 많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에 수록된 건 아닙니다 오케이 하지만 어 문제풀이가 그렇게까지만 그렇게까지 단순하지만은 않거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있는 레벨 1 수준의 문제들을 보다 집중을 해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푸는데 그 와중에 내가 요만큼도 실수를 허용하지 않겠다 실수를 안 하겠다 라는 인력으로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훈련을 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푸는 것도 같이 목표를 설정해서 가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학생들마다 얘는 문제가 없는데 요쪽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쟤는 문제가 아닌데 아 언제나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좀 여유롭진 못합니다 오케이 이런 분들도 또 계십니다 물론 이제 조금 본인의 역량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두 가지 다 본인에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여튼 두 가지 중에서 어떤 하나에 치우치지 않게끔 밸런스가 잘 맞게끔 이 모든 것들을 챙겨가고자 함이 이 강조해서 추구하는 바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해설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활용법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풀고 검토까지 매 회차당 8분이라는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8분 8분에 푸는 것 뿐만 아니라 검토 뿐만 아니라 요만큼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 확실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12문제 8분 어 이거 시간 너무 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아주 고난도 어려운 문제가 빠져있는 12문제 8분이면 좀 너무 여유롭고 평화로운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전자의 경우 8분 너무 촉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빠르게 읽고 빠르게 생각을 해서 조금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몇몇 또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는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풀었는데 시간이 너무 여유롭다 라는 분들 물론 시간도 여유롭고 실수도 안 오고 완벽하게 100% 문제 해석을 해서 풀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최상이에요 하지만 어 얘기치 못한 실수가 요소 요소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풀고 풀었지만 또 한번 풀어보고 풀었지만 내가 처음 풀 때 표시해 놓은 몇몇 어 나중에 한번 다시 봐야 될 요소들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걸 검토하는 과정까지 충분히 8분을 다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실수 없이 풀어야 돼요 실수가 있으면 안 돼 빨리 풀었다 뭐 4분에 끝냈다 뭐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빨리 풀면 뭐해 실수해서 틀리면 말장 뭐 소용없는 거죠 오케이 실수 없이 풀었습니다 20분 걸렸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라고 이해 가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15회 차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평균적인 문제풀이 시간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어 그래서 가능하다면 8분이 아닌 7분 또는 6분 5분 정도까지 시간을 단축해 보는데 신경을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반드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실 때 어 시간을 반드시 체크하면서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어 스마트폰에 스톱워치 있잖아요 안 그래 어 그거 누르고 시작해서 누르고 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냥 뭐 아무 시계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딱 할 때가 어 몇시 몇분 시점에서 시작했는지 어 그 회차 제일 위에다가 시작 시각을 딱 적어놓고 끝났을 때 딱 시계 보고 됐죠 그런데 이것도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처음에 1번부터 12번까지 다 풀었을 때 몇분 걸렸는지 그 시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검토를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지 그거 체크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이 8분이란 시간을 정하게 된 게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8분이 너무 조금 여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었고 저희 오지연구실에 어 어 이제 같이 일해주시는 우리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어 저의 의견을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으며 때로는 아 아직은 지금 지금 이거 1월달에 이렇게 개강해서 진행하는데 학습량이 충분히 이렇게 어 따라오지 못한 분들이 풀 때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또 있어서 조율을 조율을 하고 여러가지 어떤 어 고민을 한 끝에 8분이란 시간을 정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1월달 3월달 7월달 10월달 어느 시기에 이 문제를 푸는지 그리고 각 시기에 여러분들이 얼만큼 학습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저 시간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근데 언제가 됐든 풀고 검토하고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는 데까지 8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라는 한계값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 선생님 좀 풀었더니 4분이면 끝나던데 8분 이거 너무 아유 너무 너무 여유롭네요 그러지 마시라고 아시겠습니까 빨리 풀어낼 수 있었다면 잘 하신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아시죠 글자 다 써있어도 글자 안 읽고 대충 넘어갈 때 많다는 거 어 빨리 풀지만 모든 것들을 읽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생각해서 실수를 없애고 줄이는 그런 훈련을 같이 겸하셔야 한다는 거 그거 잊지 그래서 첫 번째 풀었을 때 시간이 몇 분인지 그리고 내가 특정 문제 풀 때 이미 표시가 돼야 돼요 아 이 문제는 반드시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할 때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걸 여러분들만의 표시로 문항 번호에다 동그라미 치건 별표를 치건 하트를 그리건 뭐 어쨌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각 보기별로 또는 각 상황에 대한 그림별로 그래프별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표시를 해서 그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사실은 여유로울 땐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처음부터 다시 풀어보는 게 그게 또 필요하긴 해요 어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문제 풀 때 실수를 본인이 했다 하더라도 다시 보잖아 검토할 때 그 실수가 잡히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어 이게 되게 신기해요 처음에 잘못 보잖아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도 잘못 본 게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이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알겠지 왜냐하면 처음에 풀 때 일단 실수를 해버리면 그 문제를 다시 보고 검토할 때도 처음 풀었을 때 그 기억이 어느 정도 따끈따끈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이 머릿속에 딱 고정돼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사실 검토를 할 때 정말 심각하게 조곤조곤 차근차근 검토하는 게 그렇게까지 쉽진 않아요 약간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 극복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검토할 때 실수를 잡아내는 나름 좋은 방법이 완전히 처음 풀었을 때 기억을 다 비워내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그게 더 도움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봤더니 처음 풀 때랑 다시 풀 때랑 내가 답이 다른데 왜 이러지 그러면 차근차근 읽어야지 예를 들어 a가 b보다 크다 b가 a보다 크다 a보다 b가 크다 이런 사소한 어떤 비교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들 그거 실수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래프 볼 때 증가 감소하는 방향 또는 눈금 간격 단위 어떤 물리량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것도 매번 보던 그래프는 당연히 그거겠거니 라고 놓고 푸는데 실제로는 조금씩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위주로 먼저 점검을 해서 검토하는 과정까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검토가 상당히 귀찮은데요 그거까지 다 해서 8분 지금 설정해 드린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과정이 되게 매끄러웠다면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30초든 1분이라든 1분이든 단축해서 모든 과정들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실수에서 틀린 건 괜찮다 쳐 그 실수 다음에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모르는 게 있었다 이거는 아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어 나 여기 처음 봤는데 이때는 내가 이 보기에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라는 게 바로 딱 생각이 안 떠올라 또는 어떤 암기 요소가 필요한데 암기가 안 돼 있어 또는 두 달 전에 기억했는데 지금 까먹었어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개념에 대한 부분을 개념 강조해서 발췌해서 다시금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해요 됐지 음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케이 특정 보기 하나가 안 풀려 또는 특정 그래프나 특정 상황 판단이 잘 안 돼 그럴 땐 아주 매우 높은 확률로 그거 하나만 모르지 않고요 그와 관련된 꽤나 많은 것들을 모를 확률이 높아요 알겠지 그래서 본인은 아닌 것 같아도 다시 한번 개념 교재 찾아보시고 개념 강좌 재수강 하시면서 어 다시 돌려보면 되잖아 필요한 것들 오케이 음 그리고 뭐 단강좌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수강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제 메가패스 패스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는 게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설강이 반드시 보셔야 돼요 반드시 어 꼭 보셔야 돼요 오케이 어 그리고 생각보다 문제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해설강이 꼭 보시고 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거나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라든가 이런 문제일 때는 어떤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부터 생각을 출발하는 게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각 문제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꼭 해설강이 보시길 바랍니다 해설강이 안 보고 모의고사 컨텐츠를 수강하는 건 공부하는 건 진짜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 중에서 반에 반에 반도 여러분들 못 챙겨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지 어 해설강이 꼭 빠짐없이 수강 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오케이 음 음 자 몇 가지 더 있어요 강의 업로드는 매주 금요일 강의 업로드 가 있을 예정이고 일주일에 몇 강씩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되는대로 차근차근 올릴 거고 어 사실은 지금 매직 개념성 강좌가 지금 OT 촬영 시기에 같이 개념편과 기출편 같이 업로드가 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일단 개념 강좌랑 기출 강좌 업로드를 좀 더 우선적으로 어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요 음 얘도 이제 늦지 않게끔 밀리지 않게끔 차근차근 업로드를 하고 필요할 때는 좀 왕창 업로드해서 어 빠른 완강 할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무조건 2월 안에는 절대적으로 강의 완강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그리고 강의 수강 시기는 여러분들 자 이 말씀 좀 드릴게요 강의 수강은 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추천드리는 건 개념 학습 끝내고 기출 분석 끝낸 다음에 수강하는 게 일단 순서가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어 이게 지금 이 모의고사 문제는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전범위 공부를 안 끝냈을 땐 당연하게도 12문제 각 회차당 12문제 중에 모르는 내용들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강좌 수강 시점은 개념 강좌랑 기출 분석 강좌의 완강 이후가 요게 사실상 저희들이 권장 드리는 시점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이거 완강도 안 되는데 이걸 지금 왜 벌써부터 해가지고 어 자꾸 공부해야 될 압박을 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압박을 좀 주려고 빨리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어 제가 또 끌고 가야 되니까 먼저 앞서 양 서서 달려나가야 뒤에 따라오기 편하잖아요 그지 압박을 주려는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개념 학습에 대한 충분한 어떤 역량이 갖춰진 개념과 관련된 학습이 된 친구들 또 지금 시기에 사실 없진 않잖아요 안그래 이미 지난 수능을 치러 봤었던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는 분들도 계실테고 본인이 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 진짜 빡세게 썼거든요 선생님 아 뭐 언제나 1등급이었고요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됐다라고 본인이 판단이 된다면 과연 본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까지 갖춰져 있을지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레벨업 모의고사로 해보셔도 좋다 어 근데 생각보다 15회차의 모든 문제를 제한된 시간 내에 풀고 검토까지 해서 진짜 완벽하게 100% 다 맞추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때로는 어 선생님 저는 내신 때 내신 때 어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어 아 뭐 했는데 뭐 개념 강좌 또 들어야 됩니까 어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살짝 요런 걱정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진짜 꽤나 높은 비율이 공부가 안 돼 있을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알겠지 어 그래서 아유 저는 좀 됐는데요 해서 풀잖아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더 심기일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추천해 드리는 이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고 학습하는 시기는 개념 기출 완강 이후 가 좀 더 권장되는 시기긴 합니다 하지만 미리 점검을 먼저 해보거나 한번 본인이 어느 정도 까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지구각에 대해서 쌓여져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일단 뭐 1 2배 정도 미리 한번 풀고 어 소위 들이 대보셔도 나쁘진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 레벨 1 수준이다 라는 거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럴 땐 반드시 개념 복습 하셔야 되는 거 이거 진짜 제가 강조합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 꼭 보시는 거 또 강조하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2024학년도 개념 강좌는 2월 중에 개념과 기출 모두 다 완강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그 점 걱정하지 말고 강의가 올라가는 대로 바로바로 듣고 따라오시는 분들이라면 2월달 내 지금 레벨 1 모의고사 까지 개념 기출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1 까지 모두 끝내는 걸 목표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혹시나 지금 영상을 이미 2월이 지난 3월이나 그 이후에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 좀 늦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알 거예요 그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손 놓고 포기하는 게 아니죠 어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따라가지 그치 그렇게 마음 잡아 주시고 오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다음 레벨이 레벨 2 3월달에 진행이 됩니다 3월달에 유형별 자료 분석 어 스텝 3 해당은 조금 난이도 있는 개념을 문제와 함께 아시죠 유형별 자료 분석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연구실 제작 문항 들어가는 거 오케이 그래서 난이도 있는 내용들에 대한 걸 점검 할 때 또 기본적인 걸 또 간과할 수 없으니 어 역시나 모두 연구실 제작 문항으로 소개 제공되는 레벨 2 베이징 모의고사가 3월에 유형별 자료 분석과 같이 병행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요거 같이 병행해서 수강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레벨 3에 해당하는 본격적인 완전한 구성의 모의고사가 이제 시즌 1 부터 시즌 4 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소개 말씀 올리구요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거 실수 줄이구요 기본 개념 정리 남겨서 정리 어 점검 해야 되고 시간 내에 빨리 실수 없이 푸는 거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이 강좌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럼 저는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